마스터 미드피드스틱 간다! 마스터 미드피드스틱 자 신드라를 상대로 미드피드를 꺼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선까지 37 나눴습니다 아아 경험치 개이득 하하하하하하 시작이 좋아 물론 어시는 못먹었지만 나 이거 와드쓰면 안되는데 아니야 내가 미드피들로 라인전은 많이 안췄어요 미드피드라면서 라인전 많이 안췄기 때문에 할만해 천천히 가보자고 음 한 대 맞아주고 시작하는거야 원래 그렇지 나도 때리고 그리고 아 뭐야 어아아아 잠깐만요 에에에에이 이거 오바다 에에에에에에에 야 야 타워가 여기 있는 와아 나 잠깐만 울컥할라 하네 야 야 내비로도봐 야 납도봐 아 잠깐만 아 진짜 짜장나라 하네 이게 왜 맞냐고요 도대체 원래 만능 각인가? 천천히 가면 돼 괜찮아 아직 지지 않았어 오케이 미니언 똑같고 음~~ 음~~ 창 적중률 달달하고 야 탑 좋고 좋아좋아 같이 죽었으니까 나쁘지 않아 봐요 CS 크게 나쁘지 않죠 이게 미드피드 연습한 결과라니까 좋았어 들교환도 상큼하고 엘리스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파밍하면은 되지요 이렇게 좋았어 이러면은 서로 손해 없이 하지만 미드웨이브는 스읍 내가 내 쪽으로 밀린다 오케이 미드웨이브 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좋았어 한 대 쪽 한 대 쪽 튕겨 튕겨 인공지능 구메랑 좋았어 한 대면 괜찮아 대포 놓쳤고 CS 28개 대 24개 보이죠 천천히 가는데 이게 딜교가 생각보다 일방적이라니까 이렇게 쏘면은 진짜한테 무조건 한 대 튕기니까 하하하하 엘리스 미드오네요 응? 응 보고 있어 집간거 같으니까 이번 라인 최대한 빨리 한 번 밀어주고 쪽! 요건대 톡 요건대 톡 요건대 톡 요건대 톡 요건대 톡 요건대 톡 응 아하하 좋아 좋아 후 자 조금 무서우니까 마방템부터 올릴게요 흐흫 원래 네 티어였으면은 마법 무효화 안가고 그냥 바로 그 뭐냐 그냥 바로 악마의 마법사 쪽 갔을텐데 쫄았어 하하하하하하 제대로 쫄았어 야 신드라 게다가 점화야 나 탈진도 아닌데 쫄아야지 이 정도면은 쫄아도 봐줄만 해 이 정도는 아 아 아 아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아니 북매랑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아 아 아 뭐야 자 이 수모는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탈진해들 걸 그랬어요 아 아 역시 탈진해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수모 무조건 갑니다 전멸 뺐잖아 얘 그치? 기다려봐 신드라가 잘 돌아다니네 신드라가 잘 돌아다니네 어 그치.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려봐 와 라인 유지시켜주는거 봐 이 사이코 자식 아 너무 하시네 안그래도 힘든데 아 라인 유지는 해주지 말지 아하 어 잠깐만 잘하는구만 아 뭔 텀을 가야되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서포터까지 올라올줄은 몰랐어 심호를 가야되긴 하는데 이거 파밍만 파밍이 될라나 조금만 더 천천히 가볼게요 조금만 더 천천히 아하 되는거 하나도 없네 진짜 뭐야 얘 마저팀 둘렀어? 아 아 아하 아 딜이 모자라 아 진짜 개실패인데 저거 내가 유치암 안켰어도 잡는건데 오케이 한방 튕겼어 아 진짜 너무 아깝네 아 증폭의 고사를 살걸 아이 괜히 나대가 아 몰라 이제 파밍전이야 아 뭐야 님 미쳤어요? 님 나한테 왜 이래요? 님 나한테 왜 그래요? 너무 잘못했어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느낌 이상한데 아 이거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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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바드 아 얘놈이 때리다 말아 아 집 가야겠다 뭐여 아니 야 미드 피드로 한 번 나왔다고 막 잔치 일어나 잔치 났어 애들 다 모여 미드에 아 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건 너무 쫄았어 솔직히 헤르메스는 좀 아니다 얘들아 그치? 내가 여기서 헤르메스까지 가면은 쫀 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안 돼 물론 라인전 지긴 했지만 나도 가오가 있다 와 잠깐만요 아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바텀이 나빠 나쁘지 않은데 바텀이 나빠 들어가 고치 없어 어 어 그건 아닌데 탑 야 믿을 건 탑 뿐이야 와 믿을 건 탑 뿐이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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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건 탑 뿐이야 나 이거 지한테 스턴 한 방 맞으면 계속 죽나? 어어 아씨 아프네 가버려 그렇지 넌 죽어 거기서 살아? 살면 더 좋긴 한데 거기 진 갈걸? 차라리 진한테 죽지 말고 바드한테 죽지? 엘리스가 가네 몰라 이제 죽어 니 할일 다 했어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학살 중입니다 아 믿을 건 탑 뿐이야 믿을 건 탑 뿐이야 믿을 건 탑 뿐이야 아 앨리스 미드 죽네 좋아해 진짜 개때리고 싶네 아 그러니까 진 우리팀이구나 아 내가 한참 더 배워줄게 기다려봐 야 저거 내가 먹으면 너무 염치없잖아 내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내가 저거 먹으면 너무 염치없다 야 엘코 센거 봐 야 너 먹어 야 너 먹어 먹어 너 다 먹어 야 너 필요없어 우모 세상에 님 닫으세요 아 저 안주셔도 돼요 아유 아유 가세요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숨 놓게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새끼들 우쭈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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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전벨트 메라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안전벨트 단디 메겠습니다 안전벨트 단디 메겠습니다 얘 마저템 안 둘러서 한 번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야 내가 이거 솔킬 따면은 버스 인정 아 버스인거 말고 나도 조금은 승객인거 인정하냐 나 이거 솔킬 한번 따면은 승객은 아닌걸로 인정하냐 아아악 아 바드 이 개놈자식 진짜 나 너무 좋아해 아 바드 너무 싫어 쟤 나 너무 좋아해 야 쟤 마저템 안가서 나한테 한 번은 죽어 와드를 안 박았다는 전제 하에 불로 먹고 오니까 저거 불로 먹고 오면 죽여야겠다 와드를 안 박았다는 전제 하에 봐봐 이게 생각보다 딜 세다니까 나 지금 나 생각보다 딜 세다니까 나 생각보다 딜 세다니까 왔다 오 형님! 침묵 걸어들였습니다! 쏘세요! 쏘세요! 으아아아아악! 미필 자식아! 어! 어 미필! 어! 어허! 세상에 미필! 이게 미쳤나!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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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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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지롱 자식 어 내가 그래도 말이야 센스는 마스터야 이것들아 못해도 내가 못해도 센스는 마스터다 야 센스 마스터는 무슨 야 넌 조용히 짜그려져 있어 데디야 마스터같은 소리하네 쭈그려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어허허 이거 궁 아닌거 같지 궁 썼으면 나 죽된거 맞지 야 이거 애들 바론가겠는데 아니다 나 땜에 못가겠다 내가 지금은 나쁘지 않아 아니야 쟤네 바론 못가 어어 천재 자식들 머리는 있네 어허허허 이러지마십시오 이러지마세요 나 화나면 무섭습니다 나 빨리 조냐만 어떻게 좀 뽑으면 되는데 조냐만 후! 다행이다 이거 돼? 이거 돼? 확실해? 이거 돼? 이거 진짜 리얼 맞아? 이쪽 바드가 없긴 한데 아 나 좀 아프다 와우 이걸... 이걸 니달리가? 이걸 니달리가? 아... 아하... 바론 버프라니... 야 난 그래도 어느정도 똥은 치웠다 어 나는 이번판 저도 할말은 없지만 난 그래도 내 똥은 치웠다 난 내 똥은 치웠기 때문에 유 노 씨 유노씨는 뭐예요 유노씨는 유노씨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와 신주가 딜을 어마무시 하네 와 멜모 안갔으면 죽었겠네 왕쥬 최후의 최후까지 우와 우와 심장 떨려 그래도 저쪽 바론 다 뺀거 아닌가 아니네 쟤네 둘이 바론이 살아있었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라일라이 가야겠다 딜이 너무 약 어 이제 지네? 아니네? 어? 지나? 어? 맞나? 어? 지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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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떻게 살려줄수가없어? 저거 그냥 버려야돼? 저기 2차 날뜨고 있습니다 저거 버리고 2차 막아야될텐데 F-4 카드 하하 행 하하 웅 acia 뭐야? 용 왜 안먹어? 야 니달리 혼자 용 못 먹어? 아하 아하 나 어떻게 16레벨만 찍으면은 야 찰기 참 좋을텐데 먹지마세요 제발요 아아아아아아 이 개 논 자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아 아파요 나 좀 그만 때리세요 이 개놈 자식아 야 그래도 미드 1차 타워가 살아있다는 거에 나는 만족한다 미드 1차 타워가 아직도 살아있어 대박이지? 내가 미드 1차 타워 아직도 살려놨어 와 이걸 내가 와 이걸 내가 와 대박 룩샨도 내가 와 이걸 내가 와 이걸 내가 와 이걸 피들이? 야 까리 뽕쌈하구만 봤냐 이것이 나요 알겠어? 내가 비록 라인저는 개똥같이 못했지만 나 지금 KDA 4다 얘들아 오진 부분이냐? 이거 안될거 같은데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바론을 건드렸을 것 같은데 이젠 얘네가 가겠지 강타 강타 꼬라지 봐라 쓰벌 아몰랑 그래도 갈란다아아아 야아 야야야 진진자라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 아하 안돼 스바 또 니달리 강타 꼬라지 본사람 있어요? 어 뭐야 야 저걸 먹고있네 야 니달리 진짜 강타 쓴거 본사람 야 사람 아니야 야 야 나보다 못해 진심 사람 아니었어 나이 두려워할지 아이고 끝난거 같은데 끝났나? 끝인가? 오! 와 이걸 갓들스틱이 아쿠 때리지마 비웅씨 잘해 잘한거 같지 않은데? 아아 잘했어 야 이번판 딜량 봐봐 내가 진짜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야 아아 ㅈ달리 야 봐봐 나쁘지 않